오늘 맨 첫 번째로 찍으시는 건가요? 네, 오늘 프로필 사진 있는데 생일이어서 먼저 찍으러 가셔서 찍었습니다. 생일 선물이.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메이크업으로 눈 지워달라야겠다. 지금 여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이거 지워달라야겠다.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피곤해서 났나 봐요. 이거 못 찍는 거예요? 이거 프로필 사장 비하인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찍어도 몇 번 안 나오던데. 너무 멘토맨이라서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뭐 팬 팬들의 웃음을 위해서라도. 하나 둘. 깡패가. 삼체치구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하나 둘. 깡패. 그리고 눈에서 끝났다. 여기서 눈은 빨쌉. 하하. 서서 메이크업 하셨나요? 아니요. 한 거 같죠. 너무 그러니까요? 아직 안 했어요. 좋습니다. 다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우시네요. 너 아니야? 천장 볼게요, 천장. 순서였어요. 난 너무 무서워서 이 자리에서 못하고. 형, 핸드폰 푼다. 나의 사이 좋네요. 유니폼은 어떤가요? 멋있어요. 언제가 멋있어요? 멋있어요. 얼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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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좀 더 좋아요. 좀 더 좋아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부산스타일. 부산스타일? 부산스타일. 부산스타일. 야, 대박. 카오가. 부산스타일 안 돼요? 카오가. 예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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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꿔서 죄송하긴 한데. 하하. 예전부터 하고 싶긴 했거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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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는 거 아니여 내거는 거 아니여 왜 이렇게 토오쇼? 위에서 오는 거 아니여 다시 내려와 나 지금 잠시려 이리봄 오늘 날gener 낄성, 낄성, 낄성 생각하고 웃겨 하나 둘 미소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자신 있게 말해봐 누굴? 형들은 먼저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또래끼리 말이야 오랜만 아닌가요? 네? 네 오랜만이죠 새로운 유니폼 보셨어요? 아 네 봤죠 어때요? 어 확실히 예쁜 거 같아요 어디가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예쁘죠? 일단은 세련된 느낌? 일단 색감도 그렇고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엄마 옷이 젖어버리고 뛸 생각하니까 설레는 진짜 너무 만들어진 대답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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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게 했어 잘생기게 했어 창문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네 얼굴이 빨개졌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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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좋아 천국 좋아 고재현 선수가 해주는 헤어메이크업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뿌려버린다 어때 괜찮죠?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첫 메이크업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reasoning 너무 좋아 메이크업은 poorer 보일 수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메이크업 잘 된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매일 날 받는 거죠, 메이크업? 저는 확대를 안 해요. 고단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되게 낯설어 하시네요. 이런 거 좋아하진 않아요. 완전 아니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렵다. 사진 안 흘려지겠어? 벌써 걸려? 사은이. 아 뭐 일어나? 죽이 죽는 거야, 지금. 가지가자, 가지가. 네. 네? 왜 자꾸 저 애기, 애기. 애기 찍어줘, 애기. 또 애기 찍고 있어. 살짝 미소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 한 번부터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는 세일에 고개하고 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찍는 거야. 네, 티처. 네, 잘 못하셨겠다. 네, 잘 못하셨겠다. 모델 티처. 네, 네. 네, 네. 우리 형이 도와주셨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아들한테 도와주셨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하하하하. 있으세요? 준비하실 거 아닌가? 그러면은. 내리겠습니다. 통화 한번 보는데. 형님분들께 인사드려요. 하트? 사진 해줘요. 하트. 안녕하세요. 하트가. 사진 찍은 거 자랑해주세요. 사진 찍은 거요? 사진 찍은 거요? 마음에 드신 거 어떻게 해요? 제이제. 여기 한 풀 해볼게요. 오. 어때요? 오케이, 됐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오, 멋있다. 멋져요? 오래 많이 하세요, 형님. 응, 근데 영혼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영혼이 많이 없으신데? 그만. 정국. 그만. 정국. 정국. 확실하게 보고. 카메라랑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그쵸. 하하하. 하하하.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들. 저야 뭐 잠깐 왔다가 가지 마.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아직 아닌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 끝나고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하하하. 하하하. 아니,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줘, 일단. 네.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면에서 받아줘. 아, 고생 많이 썼어요. 아닙니다. 야, 저야 뭐. 고작 온 지 이제 한 시간 좀 넘었는데. 너무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주세요? 어? 형 중심u como Takinál 사진선수, 아까 저기서 찍은 거 보셨어요? 네. 어때요, 완전 잘 나왔죠? 처음에 와가지고 제일 늦게 끝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하세요 끝나고? 숙소가서 밥 먹어야죠. 맛있는 비보 밥을 먹어야죠. 태국에서 못 먹었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인터뷰 질문이 약간 인간장의 그 옛날에 보면 인터뷰 질문을 하세요. 요즘 신세대가 한국으로 좀 시간을 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